자 정리를 하자면 재민TV 영상을 보고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결승 진출을 했다 그래서 방콕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매니저로 같이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만큼은 좀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브금도 안 놓고 광고도 안 놓고 그 영상 처음에 눌렀을 때 그때 나오는 광고 그 다음에 영상 다 끝났을 때 나오는 광고 그거 말고는 광고도 안 놨어요 이번 영상만큼은 진짜 좀 진지하게 좀 이거 편집하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대회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대회가 있는데 예선 참가 심청 마감일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불과 이제 며칠 뒤입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광고를 하느냐 등록하는 사이트가 좀 전세계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참가 신청하다가 그냥 치워버리는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 뭐 등록 절차가 뭐 얼마나 힘들길래 중도 포기를 하느냐 그게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실력 엄청 좋아서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을 안 해도 엄청 유명하신 분들 프로선수 하시는 분들 과거에 프로선수 했던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규정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대부분 진짜 그냥 그 한 80-90%는 일반인들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등록하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복잡할지라도 진짜 차근차근 해가지고 방콕 갈 수 있습니다 전세계 대회입니다 전세계 대회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겁니다 한국 대표팀으로 등록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하면 이거 오브지리로 그냥 한국 대표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되어야지만 상금을 받거나 뭐 이것저것 사은품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선전을 치러줍니다 온라인 디스코드로 그 다음에 그 예선전에서 통과하신 분들이 11월 9일날 오프라인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국 대표팀이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2등했다 3등했다 아 너무 아쉽지 않느냐 아닙니다 1등하신 팀에게는 상금 1000달러 그리고 한국 대표팀 2등하신 팀은 상금 600달러 3등하신 팀은 상금 400달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민TV 성격 알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광고 안 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광고를 하겠냐고 빨리 가라고 빨리 신청하라고 아깝잖아 얼마나 아깝노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청자들이 적었냐 참가 규정 때문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참가 규정 중에 레노버 인텔과 경쟁업체의 스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참가 신청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못해요 저도 경쟁업체의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펍지 알죠 배틀그라운드 회사 펍지 펍지의 공식 스폰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참가를 못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참가를 못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방송하시는 분들 참가 못합니다 웬만한 유명한 방송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스폰을 받고 있어요 참가 못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참가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인들 아니면 참가를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총 상금 규모는 얼마냐 1억입니다 1억 1억 이건 대회 규모 진짜 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공략 하나 걸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참가를 해가지고 결승 진출을 했다 대회 거기에 스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방콕으로 가잖아요 방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경비 숙비 일체 싹 다 지원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재민TV 영상을 보고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결승 진출을 했다 그래서 방콕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매니저로 같이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한입으로 두 말 안합니다 한입으로 두 말 안합니다 진지하게 매니저로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대회냐고 재민TV도 대회 나갔습니다 재민TV도 대회 나갔어요 배틀그란드 솔직히 말해가지고 딴 거 없잖아 운 좋으면 되잖아 맞잖아 샷발 킬 많이 안 해도 돼 운영 잘해가지고 자기장 잘 걸리고 고지대 잘 먹으면은 그냥 치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치킨 몇 번 먹고 하면은 그냥 본선 진출이라니까 이거 진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에요 지금 제 말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 진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각종 링크 그 정보가 들어있는 각종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게요 이번 영상만큼은 진짜 웃음께 싹 빼고 링크 들어가가지고 친구들끼리 전화해가지고 꼭 친구가 아니라면 돼 그냥 모르는 사람 그냥 댓글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냥 이런 좋은 기회를 내가 소개해주면 좀 해가지고 좀 돈도 좀 타고 또 한국 대표팀 선발되면 내한테 연락해가지고 재민이 형 같이 방콕 가죠 거기 가서 막 수영도 하고 얼마나 기분 좋노 맞나 아이가 그러니까 이번 영상만큼은 진짜 좀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꼭 돈도 좀 타고 재미도 좀 보고 대회도 한번 참가해보고 재민TV 그 몇 주 전에 막 대회 나간다 그랬을 때 내가 댓글 많이 봤잖아 그거 보니까 전부 다 아니 재민TV도 대회 나가는데 나도 나가고 싶다 재밌겠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해보란 말이야 재민TV 소통방송 옛날에 좀 본 사람들 많았기라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한번 사는 인생에 좀 즐겁고 좀 재밌게 좀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재민TV를 오래전부터 방송 초창기 때부터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재민TV가 얼마나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사는지 스키, 보드, 서산스키, 패러글라이디, 핵글라이더, 스킨스쿠버, 볼링, 골프 안 오는 거 없습니다 저 그냥 방송에서는 배그만 하는 사람인 줄 알지 저 진짜 인생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냥 뭐 대회 난 안 나가 내가 무슨 대회야 못해도 상관없어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즐기란 말이야 그냥 즐기라고 참가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맞나 아이가 인생 즐겨요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댓글에 링크 남겨놓은 거 그거 자세하게 한 번 보고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참가해봐요 혹시 하나 몇 천만 원 받을지 제발 좀 내 말 듣고 참가해가지고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돼서 연락도 재민이 형 재민이 오빠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 선발됐어요 같이 갑시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가다 알겠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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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타끄만 동타끄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? 금방 땜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눌러볼 것 같단다 아아 아아